잠시도 와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뭐야. 그냥 다 나오고 앉았다. 아, 치열한데. 아, 이야. 그건 하얀 거 나오네. 또, 여기 찍어봤어. 마음대로 찍으세요, 마음대로. 남박사이요. 네. 잘 못 찍어서 그래. 잘 못 해. 나는 머리빌 대가리 안 왔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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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잘 못 해.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머리가 안 돼. 아, 한자 미세 이제. 잘 나왔네, 뭐. 똑바로 해라. 똑바로 해, 똑바로. 엉뚱한 적 하지 말고.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. 또, 또. 또, 또, 또. 발에 가만히 앉아. 너 찍는다 내가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똑바로 앉아. 그럼 자리만 먹었어. 너무 렌즈가 아래를 향해 있는 거니까. 우리 저 후퍼요 바닷가 배경으로 이 탁 뜯어드릴게. 그래도 뭐 상당히 잘 나오고 싶으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. 자 김치 얼굴에다 때려, 얼굴에다 한다고. 시장하시죠? 이거는 저 아까 만드셨던 거. 저랑 같이 드시면 돼 가봐요 반찬. 반찬 만들어봤는데. 진짜 맛있다. 큰 게 아니더라도 도시아나 싸서 근처 나가는 게 참. 맞아요. 의미는 아닌데. 맛있겠다. 밖에서 먹으면 어떤 것도 다 맛있어. 우리 몇 년 소품 가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. 우리도 소품 안 가요? 가요. 우리 소품 어딜 가요? 바라더요. 파티나Andr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